투박 리프를 보셨나? 투박은 이제 고호키라는 걸 봐야돼 고호키라는거 유튜브에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거 보고서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투박이 온라인 랭킹힐이라서 유튜브에 많아 헐 스투팬더스 데뷔에 아주 최고 예상되네요 여기 갑자기 장기의판이 또 이타바시랑 연습하고싶다 아 잘 막네 어 왜 안.. 안.. 안 눌려 안.. 안 눌려 어? 어디갔네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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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 이 타장 아비게일 해야지 아비게일 아비게일 해야지 오우 저기 잡힌다고? 어이씨 잡아? 어? 어떵? 어이 저거 왜왜왜왜왜 왜왜왜고 아니 아니 안 정말로 했다구 어휴 이 viol 파인 파인 아우 잘 됐다 이 타바시가 장기 에프 안하지가 좀 됐나봐 장기파나지가 좀 됐어 그래가지구 야 아비게일 해야돼 아비게일 초대보내볼까 초대보내볼까 우리같이 대외연습이나해요 어어 어 이타바시 헬로 아비게일로 파스트 파이블 아 땡큐 땡큐 뭐라는거야? 렉? 오 마이갓 어 한번 해보고 렉 심하면은 끄는걸로 하는거 어떠냐고 좀 물어봐줄래요 렉스트타임 프레이즈 다음에 하자 아 쏘리 아 쏘리 마이프렌드 이타바시 아비게일 아 쏘리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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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떼르랭큐스 어 스트롱 에버 어 어 파이팅 어 땡큐 어 리타바시 마이 슈퍼 슬트라 베스트 파이어 에그 어 블러드 프렌덜 쏘리타바시스 어 땡큐 땡큐 떼르랭큐스 어 안되니까 어 안되니까 딱 말해주잖아 얼마나 착해요 아우 역시 리타바시스 어 나같은 아마추어랑도 이렇게 교류하는 크아 와세다대 출신? 저는 충청대 출신인데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웃어? 웃어? 충청대 무시해? 웃어? 웃어? 웃어